안녕하세요 기쁨가득입니다. 오늘은 콜라비로 생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즘 제철이죠?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콜라비 이렇게 또 생것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반찬 없을 때는 무생 무생채 해 먹듯이 생채를 해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깨끗이 씻어서 저렇게 이제 껍질을 까주세요. 껍질이 까기가 좀 솔직히 힘들어요. 잘 안 까지는데 이거는 이번에 산거는 이상히 잘 까지더라구요. 슬라이드 칼로 깎는거는 잘 안 깔아지거든요. 근데 과도로 깎으면 저렇게 깔끔하게 금방 까집니다. 콜라비가 진짜 무보다 맛있고 반찬 없을 때 이렇게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더라구요. 좀 딱딱해서 이렇게 썰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먹기 좋게 이제 채를 썰어주세요. 칼이 조금 잘 들어야지만이 이렇게 좀 잘 썰어지는 것 같아요. 쓸다가 보니까 저렇게 어슷하게 나가잖아요. 아 한 번에 다 넣고 썰으면 좋은데 아 그래도 너무 딱딱한 게 콜라비라서 쓸기 좋은 만큼 잡아서 이렇게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일부러 먹기 좋게 이렇게 했습니다. 콜라비를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안져리고 하는데 저는 살짝 꿀이 없으시면 설탕이나 설탕이나 넣으시고 저는 꿀로 일단 콜라비를 재놨습니다. 살짝 절여주고 그 국물도 먹을 겁니다. 대파는 저희 베란다에서 농사지고 다 가지고 온 걸로 아주 겨울 내내 지금 잘 먹고 있어요. 정말로 약 하나 들어간 정말 무궁의 대파입니다. 우리 유치인들도 대파 같은 거 시중에 쌀 때 사다가 베란다 심어서 드시면 너무너무 좋아요. 들어가는 양념은 우리 무생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. 근데 저는 거기다가 굴소스를 조금 넣습니다. 굴소스를 조금 넣으면 설탕이나 뭐 저 그런 건 안 넣거든요. 안 넣고 일단 꿀을 넣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굴소스를 조금 넣으면 더 생체가 맛있다는 거 자 쓱쓱 맛있게 묻혀지고 있습니다. 이것도 밥도덕인 것 같아요. 제가 해서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. 아삭아삭하고 밥 먹을 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. 자 콜라비 생체 완성입니다. 금방 하죠? 우리 시장에서 한두 개 사다가 하나는 생거로 드시고 하나는 이렇게 생체로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면 맛있습니다. 오늘도 기쁨이 콜라비 생체 형상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. 날씨가 좀 포근한데 이때 감기가 좀 걸리기 쉬워요. 감기 조심들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